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 혼자 완전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뭐랄까 그 정신이 달라라로 가버린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. 뭔 헛소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. 제목 전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더니 곧바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답니다.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. 배신인데 소송 걸고 싶어요. 예? 배신? 아니 아줌마 니가 뭔데요? 원지 이혼한지 겨우 11개월 전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과거 전남편과 연애 중 혼전임신으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었고 출산 후 불과 5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? 딸아이와 함께 저희 둘만 고향으로 내려왔으며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산지 이제 딱 14년 된 여자이자 애엄마입니다.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딸내미를 많이 돌봐주셨고요. 전남편하고는 이혼하기 전까지 주말부부로 쭉 지내왔습니다. 뭐 지난 세월 몇 번이나 같이 살자는 전남편의 권유가 있었지만 제 직업도 그렇고 또 우리 딸아이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왜? 전남편 직업 특성상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쭉 십수년 동안 그렇게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. 거기에 그 집안 손이 귀하고 아들은 아예 없는 집안이라서 둘째를 낳자 둘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또한 거절했어요. 왜? 저는 그냥 우리 딸아이 하나만 열심히 키우고 싶었거든요. 또 저한테 면허가 없어서 저랑 아이가 함께 가지를 못하니까 전남편이 주말마다 왕복 8시간 혹은 가까울 땐 6시간씩 운전을 하며 찾아왔었는데 그렇게 십수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애 아빠도 많이 힘들었나봐요. 이 사람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. 깜짝 놀랐죠. 그리고 바로 붙잡았는데 근데 안되겠대요. 이제는 너무 지쳤답니다. 십수년 동안 결혼생활 기간 겨우 5개월밖에 안됐고 왜냐면 저희가 혼전입신 때 식만 올리고 출산 전까지는 따로 있다가 출산을 하고 같이 5개월 살았거든요. 이렇게 의미 없는 결혼생활은 가족도 뭣도 아니라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앞으로 양육비도 꼬박꼬박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데 뭐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.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가족이란 그런 정이 전혀 안 느껴졌고 거기다 이렇게 잡히지도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죠. 결국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. 약 3개월 정도 조정기간 후 완전한 남남이 되었고 뭐 키운 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 남편 자기 딸과의 만남도 없이 그냥 어쩌다 가끔 필요할 때 용돈 주는 거랑 안부 연락 그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말았죠. 남처럼. 그랬는데 아니 이것도 뭐예요? 이번에 우연히 전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. 거기다 임신까지 했답니다. 벌써 5개월씩이나 됐다고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인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자기 프사에 저랑 딸은 지금까지 했다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. 그랬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. 태아 초음파 사진과 더불어 우리 아들 하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특히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건 저랑 저희 부모님은 멀티 프사로 돌려놨다는 거죠. 처형인 저희 언니는 깜빡하고 생각을 못했는지 변경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. 언니가 이거 뭐냐고 해서 아니 여러분 이 기분 뭐라고 하죠?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?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. 아무리 우리가 이혼을 했고 이제는 남남이라지만 이혼한 게 11년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랑 연애를 하는 건 물론 아이까지 임신을 해? 거기다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인 거냐고요. 혹시 이거 저랑 혼인 관계 중에 생긴 여자가 아닐까요? 그러면 내연려가 되는 건데 이거 소송 되는 거 아니냐고요. 나 진짜 너무 분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꼭 할 건데요.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쭤봐요. 이거 잘 아는 분들 계시면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. 많이 땡기고 싶어요. 이빠이 말이죠.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따져봤습니다. 애 아빠인 전남편에게 전화해봤자 소용없는 게 무조건 이혼하고 만난 사이다 이렇게 우기게 뻔하니까요. 여하튼 시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님 이거 뭐예요?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러면서 강하게 따졌더니 되려 이 할머니가 더 큰 소리를 칩니다.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같이 살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네가 다 거절하지 않았냐? 그러려고 지금 누구 타서라는 거냐? 어? 아니 너 정말 우리 꽁꽁이 애비한테 미안하지도 않냐? 이러는 거야. 그리고 뭐 전시모 말로는 그래요. 이혼하고 나서 만난 여자라고 하는데 뭐 당신들한테 엄청 잘하고 또 자기 아들이 어디를 가든 무조건 따라가면서 잘 챙겨줬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. 그러면서 아이가 생긴 거고 재혼도 하는 거라는데 솔직히 이거 다 거짓말 같거든요. 저는 못 믿겠어요. 뻔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. 이런 경우 위자료 참고 소송 가능할까요? 된다고 말해주세요. 제발. 댓글 1번 아니 쓴 이 욕심 때문에 애 아빠는 기러기 생활만 하다 결국 재산까지 다 넘겨주고 갔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? 네가 썼네요. 어차피 정도 없고 그래서 정리도 빨랐다고.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지랄이야? 네 전남편도 사람입니다. 사람. 이제는 진짜 가족들 울타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요. 알겠어요? 2번 네 위자료 참고 소송 반드시 꼭 하세요. 그리고 개 털리고 패소해서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길 바랍니다.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? 이건 네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? 가족인데도 같이 살기 싫고 아이도 더 낳기 싫고 남자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데요. 그냥 기계처럼 노예처럼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된다 이겁니까? 아니 부부라는 게 뭔데? 이거는요 주말 부부 아니고요. 그냥 별거지.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난 그런 관계라고요. 그것도 아줌마 너 때문에. 거기다가 이제 와가지고 재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꼬라지 보니까 후회가 되고 배알 꼴려가지고 이 랄지를 떨어대는 것 같은데 나 분명히 말해줍니다. 너 아무리 바라케도 소용없어요. 아니 그리고 진짜 웃겨. 시어머니는 뭔 시어머니야. 어처구니겄네. 너한테 시어머니가 어딨는데요? 그냥 아이의 할머니고 전남편이 어머니지 시모는 개뿔. 이 엔병. 네 아이도 그래. 엄마인 너 때문에 아빠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버림받은 거. 아빠랑 그렇게 강제로 떼놓고 정 붙일 기회를 아예 안 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고 애정이 생깁니까? 그래도 14년 참았으면 이거 보살이야. 제일 불쌍한 건 네 딸내미라고. 네가 가해자라고. 네 됐으니? 그래요?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몇 년마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님 같으면 내 직업 다 포기하고 같이 따라다니겠어요? 그리고 당시 거기 소아과가 40분 거리에 있었어요. 제일 가까운 곳이.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잘못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? 저도 같이 살아보려고 했어요. 하지만 우리 아이와 제 직업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산 거라고요. 내가 아니라 내 새끼의 생활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. 네가 뭘 하는데요, 네가? 2번 그래서 네 전 남편도 10소년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잖아? 아니 결혼할 때 그걸 몰랐어요? 이동이 잦은 직업이라는 걸 몰랐냐고. 그게 아니면 5개월 동안 같이 살 동안 몰랐던 게 갑자기 생긴 건가? 아니면 일대를 치우고 백수라도 하려고 하지 그랬어요?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나한테 와서 살자. 이렇게 말이지.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산까지 다 바꿔 헤어졌으면 그냥 남이지. 이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지고지순하게 내 남편, 내 아이, 아빠 이런 노릇함에 살 줄 알았어? 아니 너는 있을 때 잘 하란 말도 모르니? 이미 이혼했고 거기다 재혼도 하는 마당인데 그 사람이 아이를 낳던 행복하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이냐고. 아니 뭐가 그렇게 분해요? 뭐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면 다 불륜인 건가?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려 역소송 당하지 말고 네 새끼나 잘 키우세요. 3번, 있으니 끝까지 거지같은 변명으로 본인의 흔만 드러나고 있죠. 뭐? 면허가 없어가지고 만나러 못 갔다고 14년 동안 면허가 없으면 따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니네 부모한테 태워달라던가 뭐여? 너 북한 사람이냐? 주어진 교통수단이 뭐 달구지밖에 없어? 면허 없는 게 벼슬이냐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꿀꿀꿀 4번 아니 정같은 거 없다더니 막상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걸 직접 보니까 배알이 꼴리고 미쳐버리겠는 거지 지금 전 대선 다 빨아빠다 처먹고 이혼했으면서 뭐? 소송을 또 걸겠다고? 아니야 이건 그냥 미련이 가득 남아서 기웃거리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 꿀꿀 5번 네 꼭 거시고 어 한번 붙어보세요 결과 궁금합니다 꿀꿀꿀꿀꿀 6번 아휴 이 거지같은 게 돈 욕심 진짜 끝이 없네 전남편이 자식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훗날 지 딸내미 유산 상속분이 줄어드니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지 죽을 때까지 재혼같은 거 절대 안하고 계속 일만 죽어라 해서 나중에 내 새끼한테 전자산 다 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후처와 후처의 자식이랑 나눌 생각하니까 배가 아리지 야 너 진짜 천벌 받을 거다 한번 두고 봐라 아니 뭐 전남편이 뭐 결혼생활이 안 끝나 아니 뭐 부부 상태인데도 바람을 폈니 어쩌니 그건 일단 차치하고 14년을 저렇게 했으면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그거야 내 새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른 가족들한테 자기 남편 혹은 반대로 자기 아내한테 거지같은 희생을 강요하는 거 자기가 희생을 해볼 생각은 절대 안 하죠 하다못해 중간에 한번 같이 살아봤다 근데 안되겠더라 이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남편분 정말 이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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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